오늘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갈 길이 먼데 가끔 가다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면 장우의 집회 같은 데 나와서 연설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글을 남기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방구석에서 유튜브만 하지 마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매일 제가 토요일 일요일도 그냥 쉬지 않고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실시간 방송을 대개 2시간 30분 이상 정도로 하는데 이걸 이제 하려면 매일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6시간에서 7시간 준비하는 것도 그냥 보통 정도의 노동 강도가 아니고 우리 한자 성어의 전력 투구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그냥 온 신경을 집중시켜 가지고 방송 시간에 맞추어서 매일 100m 달리기를 뛰는 것처럼 그렇게 6시간, 7시간 정도를 준비해야 방송을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저는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른 유튜브들 논평자들을 일단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해석이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체 다른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의사분들이 현장을 전하는 유튜브들은 몇 편 봤지만 다른 그 시사 논평하는 사람들 유튜브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장외 집회 같은 데 갔다 오고 나면 다음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 이기 때문에 유튜브 2시간 반 이상 정도의 실방송 하는 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6시간, 7시간, 7시간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매일 세상 공부를. 6시간, 7시간을 했는데도 준비가 안 됐을 때 대개 10분이나 20분 정도 늦어지는 겁니다. 방송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또 좋아하고 이러니까 방송을 계속하는 건데 저한테 장외 집회 나가라든지 방구석에 앉아 가지고 유튜브만 하지 말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집중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매일 여러분들 다른 사람처럼 대화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니까 6시간, 7시간 정도니까 또 좀 쉬어야 되고 운동도 좀 해야 되고 그걸 따지게 되면 다른 데 일체 신경 쓸 여가가 없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 술을 한 잔 할 시간이나 이런 게 거의 없는 겁니다. 물론 제가 술도 잘 안 하고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거의 매일 전력 투구를 해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귀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저 양반이 6시간, 7시간 정도 준비를 해 가지고 현안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 메시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셔 가지고 세상 사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죠. 그냥 시식골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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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않습니까 왜 구독자가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또 윤정부의 쓴소리를 해야 되니까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공동체의 대단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고 또 그 의견을 여러분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만히 계시보시죠 이게 뭐 지금 좀 잘못됐네요 여러분 조금만 계시죠 이게 좀 지금 잘못됐습니다 예 지금 어제 내용이 올라 있네요 네 이제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실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메모해 드리고 이게 이제 오늘 진짜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의 치명적 착각 한 언론의 대기자께서 윤 대통령이 지금 갖고 있는 세 가지 착각 이런 글을 기구했기 때문에 제가 윤 대통령의 치명적 착각 이런 주제로 여러분 오늘 방송 주제를 담았습니다 이 의로 사태가 점점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수습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방향으로 지금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 고위 관리들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계속해서 이렇게 호도하거나 식시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야말로 눈덩어리처럼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니까 31일 날 가을턴 전공의 모집이 마감이 됐지 않습니까 0.83% 이제 거의 뭐 지원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김국일 실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추가 모집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셨거든요 하루가 안 돼 가지고 그걸 번복한 겁니다 8월 달에 다시 또 전공의를 모집하겠다 또 조기용 장관께서는 환자들께서 전공의 한 사람으로 돌아오면은 기뻐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또 공식적인 장소에서 내놓았거든요 한 이틀 전에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정부가 상당히 다급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전공의가 미복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급합니다 병원 경영이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 수는 없는데 조기용 장관께서 한 사람으로 돌아오면 환자들이 되게 크게 기뻐할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이나 그 다음에 또 뜬금없이 8월 달에 재모집을 다시 또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정부가 다급하고 실질적으로 대형병원에 문제가 크게 지금 발생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어제 한 환자 보호자께서 댓글을 남기셨는데 폐암을 남편 되시는 분이 걸렸는데 옛날에는 1개월 정도 안에 폐암 수술이 가능했는데 3개월 정도가 지체돼 가지고 오늘 폐암 수술을 합니다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럼 2개월 정도가 지체가 되게 되면은 폐암의 이름 직경이 0.5cm 정도 더 커지는 모양입니다 그분이 정말 남일인 줄 알았는데 윤정부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의료개혁 문제 의료 농단 문제 때문에 우리 남편이 지금 큰 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그게 이제 한 분께서 제 방송을 보시고 글을 올렸지만 사실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거기다가 수백억에서 수천억 정도의 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대학병원 정도 전남대나 충남대 대학병원 정도가 한 달에 100억에서 150억 정도가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매달 수조원 정도의 누적적자가 축적되고 있는 걸 뜻하거든요 뭐 그런 것을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조기용 장관께서나 박민수 차관이 그러나 정부가 굉장히 다급하구나 다급한데 이번 문제를 여러분들 그래도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은 전공의들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없이 그냥 대화의 창을 열어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문제는 해결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말장난을 벌리는 그런 상태가 지금 정대가 되고 있다 이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공병호 tv방송뿐만 아니고 채널A라든지 EBS라든지 KBS, NBC방송에 의료 사태와 관련한 그런 현안 보도가 나가게 되면은 그 하단의 의견이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 가운데 60%가 여전히 윤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전문가 못지않게 빠삭하게 누가 잘못했는지 왜 그런 잘못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일이 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백 개 정도의 댓글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만 좀 꼼꼼하게 읽어보더라도 방향을 가능하면 좀 서둘러서 선회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분들은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이나 윤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시간이 없는지 그런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잘 알면서도 뭉개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모든 방송이 그렇지 않습니까 KBS 강릉방송 KBS 대전방송 권역에 속하는 대학병원이나 제3차 기간이 갖고 있는 지금 어려움들 수술 건수가 급락하고 병원의 여러분들 환자 수가 여러분들 급락하고 그다음에 경영난 여러분들 계속해서 심해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 게 부글부글 끓는 민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조금 더 여러분들 무리한 표현이 아닌데 그런 것을 채워라 내워라 이렇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정말 윤 정부의 앞날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림자를 들여올 수 있는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입만 열면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전문의 중심 병원을 하겠다 중증 질환 중심의 대형 병원을 육성하겠다 그럼 그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돈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비도 여러분들 두 번 정도 편성해가 돈을 집어넣었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약 95조 원 정도의 돈을 한국은행에서 구워가지고 쓴 거지 않습니까 상반기만 하더라도 95조 원을 쓴 거거든요 돈을 구워가지고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한 겁니다 무슨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수십 조를 퍼부어가지고 중증 질환 중심의 병원을 만들며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 수 있겠냐 이야기죠 말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정말 있는 그대로 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참 소홀한 면이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시사 주제를 다룰 때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개의 주제를 다루는데 이 여러 가지 투자 가운데서도 반도체 섹터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수익성이 높지만 손해를 볼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다른 그런 산업 분야에 비해가지고 변동성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심하죠 특히 이제 한국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좋은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한국의 미국 정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서학개미들도 가장 많이 구입하는 그런 상장지수 펀드가 반도체 섹터에 대한 SOXL이라는 그런 부채를 안고 투자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투자를 돈을 많이 넣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 반도체 여러분들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또 오늘은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관계가 연결된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saying that Darul